Lie Sh Mart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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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젊은 느낌의 네 젊은 느낌의 약간 소품숍을 가는거 어떨까? 제가 이런거 너무 좋아하거든요? 내가 안그래도 지금 알아봤으니까 바로 여기야! 여기 분티지 소품숍인데 들어가면 엄청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이 많대 그럼 가보자 나 이런거 진짜 좋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쁜거 많네요 여기에 오 진짜 이쁘네 이것도 이쁘다 우와 사장님 사월이구 구매킹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줄게요 아 구매 다 샀지? 어 너무 이쁜거 같아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쁘가 너무 부드러워 이쁘가 너무 부드러워 이쁘가 너무 부드러워 이쁘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to你們 nuovo liked 입니다 엔 wurden 어떻게 하면 내노노무 ep 라고 제가 105 Brothers 셋 Queen 배